헤헤헤헤헤 우와 일정해 아 아 아 블랙버거 싱글 한국사람이예요 한국사가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저 대학교를 잘 했어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잘했어요? 아, 이거 한꺼번에 자랐어. 그러면 이거 저 싱글로 두 개 주세요. 아, 건문빵 신기하네. 신기하다. 오빠, 일단 우리 나가기 전에 저희 일하시는 분한테 유목민이 어느 쪽에 계시는지. 그래? 그냥 오늘 들어가서 자지? 그냥 오늘 들어가서 자지? 편하다. 내가 그러고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안다고 뭐 오늘 바로... 오늘 우리가 안다고 뭐 오늘 바로... 소연 씨. 아, 너무 체크한다.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체크하네, 소연. 아, 검은 장갑을 끼고 드셔. 여기 봐, 여기. 야, 신기하지? 야, 이거 봐. 여기 장갑을 끼고 오고. 블랙 버거랑 블랙 장갑을... 야, 지효야. 블랙 장갑을 끼고 오네. 이게 또 현지에 오면 이런 걸 해야 돼. 그럼 이런 게 또 오빠 재밌잖아요. 재밌잖아. 아, 물수관으로 귀에 닦았네. 근데 이거 너무 신기하다, 하필 검 장갑이란 게. 아, 이 장갑... 이거 저기 양젓 짤 때 이걸로 짜면 되겠다. 아니, 좋잖아. 야, 이거 봐. 아니, 그. 이거 장갑 뒀다가 하나만 더 달라고 그래서 내 양젓 짤 때 이걸로 짜면 되잖아. 블랙 버거. 그렇지? 어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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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먹어봐. 진짜 맛있어. 먹어보지 못한 맛이야. 음, 다네. 왜? 응. 약간 그거 같았다. 아, 진짜 맛있다. 아, 몽골 햄버거.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빵이 좀 바삭해. 야, 몽골팀 아, 좋네. 괜찮다, 오빠. 고맙습니다. 야, 잠시만 손 씹는다. 조심해라. 야, 손 씹어. 어? 와인버거 진짜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저희가 여기 온 게 딴 게 아니고. 징기스칸의 후예이신 유목민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키우시는 양의 양젓을 짜가지고 되거든요, 저희가. 유목민 분들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제가 가까운데 데레쯔. 데레쯔라는. 데레쯔요? 데레쯔요? 데레쯔? 데레쯔예요? 네. 근데 성함이 있으시더라고요. 성함이. 부르조아? 성함이 부르조아. 부르조아는 자본주의. 부르조아를. 뭐라고? 보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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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진짜요? 네. 진짜요? 혹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목장이나 친척분들이 목장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어디로 가서 찾아야 돼요? 어디로? 여기 1시간 정도 가면 된대. 테레쯔, 테레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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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쯔.